이 집들이 무거운데 어떻게 저런 집들이 다 갖고 가냐고 그런 차가 있어 이런 집들을 완전히 이렇게 들고 이거 반 나눠가지고 큰 집은 반을 나눠가지고 트럭들이 긴 트럭들이 실코가 안잡아도 돼 안잡아도 안 무서워 오빠들이 야 오빠들이 둘이나 오는데 저 야 오빠들이 둘이 지켜주는데 뭐가 무서워 이거는 집 반쪽이잖아 그치 보이지? 이 집은 반쪽이고 저 집은 두쪽이잖아 저기 무슨 도움이 있고 계단이 붙여져 있는데 그런 건 또 따로 뛰어 계단은 계단은 따로 이건 이렇게 제일 조그만 거네 이게 이게 제일 조그만 거다 이거는 트럭 같잖아 그치 제일 조그만 집이네 그것들이 두 개 세 개 붙여져서 이런 집이 되는 여기 위에 여기 나가자마자 있어 다 왔네 여기 나가자마자